. 이때 휩쓸 또 넘어져 있어요 바울이예요 말론 선수가 경고가 나오네요 지금 채우룡 선수인데요 일단 스크린 상황에서 볼을 치면 중앙쪽 말론쪽입니다 말론쪽 빠져들어요 그러나 수비 정말 악착같이 김재우 선수가 방을 했고요 말론 선수 이제도 약간 옐로카드 관리를 좀 해야되요 보너킹으로 계속 공세를 이어갑니다 보너킹 반대쪽 곧 맞습니다 영국구수 2번의 방법 지금 유정현 정말 꿀헤더는요 최초로 골키파가 동물적인 반응으로 막아줬습니다 킥 정말 좋았고요 찍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날력을 보여주네요 지금 반론과 헤더 가랑 찍었거든요 유정현 선수가 타점이 너무 좋았는데요 네 곱이 있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말론 말론 황급히 걷어내고 있습니다 오오오 임덕혁 선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유정현 선수 그리고 김영린 선수 그리고 최극정 선수 유정현 선수 유정현 선수가 밟혔어요 골프 골프 있다가 괜찮다고 하는데요 이럴 알듯해요 유정현 선수 정말 이 선수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죠? 건대주신 동문이라는 선수 동문이죠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유정현 선수가 아주 거친 수비도 잘해주고요 헌신적입니다 네 공격사보다는 수비스들의 체력적으로 올라갑니다 골키퍼 쳐냈고 피어있습니다 딱 볼 슛 다시 한번 흘러나올 볼 문학적 조기석 쪽 맞습니다 흘러넘어지고 말론 하나가 되는 거죠 네 말론 달려들었다 이거 빠지면 좋은 기회인데요 말론 자 이들갑도 상깐쪽으로 흥믄히 걷어냈습니다 지금도 어쨌든 양 어 어 이거 아 오른쪽으로 참 너무 아쉽겠어요 다음 경기가 수원정 원정경구 네 자 또한 고비를 높입니다 타이밍 자체는 슈팅이었는데 네 개인적으로 네 왼쪽에 김상훈이 하고 들어갑니다 자 뚫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반대쪽 자 슛 내립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김원빈이요 이야 이게 김원빈이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교체해 들어간 선수들이 골을 기록합니다 김원빈의 동전걸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야 김원빈이요 대단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이렇게 뒤집네요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의 이 골을 떨궈준 건 대박이었고요 네 김원빈 선수의 노스톱 완벽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와 자 아스텍스 올려주죠 여기서 넘겨주죠 와 흥렬한 골 여기서 꽂아놓습니다 네 최철원 선수의 발 만지면서 골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막지 못했고요 올 이거 지금 KMK가 만들어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울터니 야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